화면 상단 왼쪽의 매물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 더 빨리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안산시 일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학군으로는 호동초등학교가 도보 12분에 위치해 있으며 성호중학교는 도보 11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제일 가까운 버스정류장은 도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버스 노선표는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 빌라 외부입니다. 연식이 좋아서 건물이 깨끗해 보였고 주차도 넉넉하게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빌라 내부를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실물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집을 파실 때도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매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